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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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고 테이고 요약을 한편만 하고 테이고 가서 요약을 찍어보자 그럼 다음판은 테이고에서 첫번째 뜨는 총으로 돌잡이 해보자 괜찮은데? 재밌을 것 같아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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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총이 이거 아니야? 난 이거 같은데? 이게 아니야? 피곤이 맞아 한 번 붙였어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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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앞집에 봤어?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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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클 살짝 걸리는데 그래도 헤우소가 더 좋다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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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쩌면 헤어소 가냐? 있나?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인지하고 이거 내려서 아우 사뻤어 아우 깜짝이야 좋아 치킨이 보인다 까불닭아 죽을 뻔했어 아 래퍼 푼거 알려줘버렸네 아우 씨고 낯데부 다섯 명 치킨 먹는 거 아니야? 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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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드 찾아야겠다 와 이거 아니지 이 이거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저 차를 훔쳐볼까 저 차를 훔쳐오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은데 엄폐가 없어가지고 차 한 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아까 딴 애가 죽였거든 던질 거 좀 던질 게 이거밖에 없냐 집만 잠기면 저 위에 머리 위에 하나 있고 엄폐들 차를 이 돌에다가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고민 중이거든 아 그것도 내 건데 아하하하 잠깐만 아 그것도 내 건데 내 건데 헉 어유 아니 아 아 아 아 아 누군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이게 이렇게 된다고? 내가 얘를 잡아야 되는데 이 거짓도? 아, 붐빠라시거든? 아, 붐빠라시거든? 아, 붐빠라시거든? 아, 붐빠라시야 자세히 아 이거 이겼다 와 미쳤다 아 뭐야 아 이거 무슨 말도 안나와 얘가 나 쏘는거 앳살로 잡아준게 이게 기적이지 않아? 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고 이게 사는게 맞아? 아 나도 머릿속으로 삼키고 나 좀 더 기어가서 살거리란 생각을 했는데 아 나 너무 죽기 싫어서 바로 눌렀는데 이게 어떻게 딱 그 타이어 얘가 이걸 잡아주는데 봤다 보였는데 내가 술탄을 깠는데 안맞았죠? 맞았죠? 오 얘도 술탄 맞았다 와 내가 깐것도 술탄 맞았네 아 재세동기가 진짜 있는 아이템 다 썼다 술탄도 다 쓰고 화연빵도 다 쓰고 연막도 다 쓰고 기름통까지 다 썼다 아 기름 화연빵을 안갔어 근데 얘도 피가 풀피가 아니여가지고 내가 와 얘 입장에서는 내가 펌프를 가지고 올 거 생각도 못했을텐데 아 와 갈 끝 아 가위 고소 가위 가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